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6월달에서 8월달까지 제가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수익률 1등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가입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거기서도 책을 발송을 해드리고요. 대신에 무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또 추석 이벤트로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9월 17일 영상에서 총 10분을 선정을 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10명에게 책을 무료로 또 발송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선정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상로의 빨간주식,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 시장을 선점하는 힘, 주식 투잡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독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노하우을 담겨 놨으니까요. 그 책을 꼭 정독하셔서 주식 성공 투자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선정결과 보시면 이렇게 5분 하고요. 뒤에 또 이렇게 5분 선정이 되셨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본인 아이디, 전화번호를 저희 회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EUA님하고 월천님, 윤종기님, 또이리님, 김대박님, 이수봉님, 랑이이님, 조성호님, 김영구님, AI갓님까지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종종 이벤트에서 또 여러분들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한테 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댓글 그리고 좋은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되신 결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